조검쌤분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둘이 얘기하세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얘기거든요. 아니 카톡 알려줄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면 이거 토콘 친추 해놓거나 그러죠. 토콘 친추 해놓을테니까 한번 둘이 얘기해보세요. 이거는 방송 시간이 좀 촉박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둘이 한번 오브탄 대화하세요. 오늘 가서 하셔야 돼요. 히모라이징에 대해서 토론하세요. 둘이. 언제라도. 바로 방종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컴퓨터 빌려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 회피가 아니라 쓸데없는 말이잖아. 오래걸려요. 잠깐만요. 이게 종훈쌤이 말씀하셨다시피 몇시간 걸린다고 했죠? 최소 2시간 잡는다고 방송에서 일부러 언급을 안하시는거에요. 일부러 안하시는거라고요. 오래걸리니까. 휴모나이징에 대해서 알고싶으시면 헬퍼 논란이랑 관계없이 종훈쌤 방송 가시면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어요. 거기 가서 배틀하세요. 애초에 휴모나이징이라는게 300만원짜리 헬퍼가 아닌데 왜 그거에 대해 말하는거야. 아니 애초에 내가 쓴 헬퍼라는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내가 쓴 헬퍼라는게 300만원짜리 헬퍼라면서 휴모나이징 얘기가 왜 나와요. 그거는 딴방송가서 얘기하시라고요. 뭘 가장 중요한 이야기야. 말씀하세요. 아 예. 마이크가 좀 커요. 줄여주세요. 마이크 줄여주세요. 이 정도요? 최소한으로 줄여주세요. 최소한으로. 아 아 아 대구모. 최소한의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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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우선 저는 그 일반적으로 커뮤니티에서 태아님이 그 뭐냐 짤같은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몇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대표적인 영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구요. 알리스타 전멸의 반응을 따라가는 마우스가 그 영상에 대해서 알리가 전멸을 쓰자마자 따라가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첫번째로 궁금하구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그부가 작골 때릴 때 뭔지 아세요? 네 작골이 뒤로 밀려날 때 마우스가 동시에 밀려나더라구요 그래서 이 영상이 만약에 진실이면 조작된게 아니면 헬퍼가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방송 어제 보셨어요? 아니요 오늘 언제부터 보셨어요 방송? 지금 막 들어왔어요 다시 보기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보기요? 제가 모든 설명을 어제 다 했거든요 작골하고 과 플래시하고 다 했어요 네 아마 다시 보기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진짜로 간단하게만 말씀해주세요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간단하게 일단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한 증명은 어제 자 다시 보기에 다 있어요 네 일단은 작골 그거는 정확히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캬아는 작골 먹을 때 마우스를 위로 올려요 그 장면 말고 다른 데에서도 네 근데 다른 장면에서 마우스 위로 올릴 때는 의심 장면이랑 좀 다르죠 우연히 그냥 수많은 편지점에 나온 거다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 알리스타는요? 알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알리스타의 플래시를 보고 반응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전 상황까지 이제 살펴보면 카이팅을 하던 도중에 알리스타의 플래시 위치에 카이팅을 하고 있어요 알리스타의 플래시 위치에 맞춰서 카이팅을 하고 있어요 그 전 장면부터 보면 네 그래서 카이팅을 하고 카이팅을 하고 마우스 앞으로 보내려는 타이밍에 알리스타가 플래시를 딱 타버리니까 마치 알리를 따라간 것처럼 보이게 되었죠 근데 영상을 보면은 영상은 그 말 그대로 그 앞뒤 잘라진 거 딱 그 부분만 딱 놓고 보면 그냥 따라간 걸로 밖에 안 보이죠 네 그 부분만 보면 따라간 걸로 밖에 못 보는데 앞에 그 상황 전체적인 상황을 보시면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으세요 전체적인 상황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리를 추격하면서 알리보다 앞에 부분 땅을 찍으면서 앞에 부분 땅을 찍었다가 알리를 찍었다가 앞에 부분 땅을 찍었다가 알리를 찍었다가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그 플스는 그래서 해당 타이밍이 그래서 해당 타이밍이 그 미치를 정확히 이렇게 예상을 해서 마우스가 따라간다는 거는 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제가 제가 설명을 정확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그 다시 보기 보면 보이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을 정확히 따라가잖아요 네? 정확히 맞죠? 네 근데 피셀을 따보면 정확히는 아니에요 아세요? 지금 제가 슬로우모션 영상 앞에 슬로우가 아니라 눈대중이 아니라 눈대중이 아니라 분석을 해가지고 픽셀을 따잖아요 네 마우스가 움직인게 알리스타 몸통의 움직인게 위치가 바뀌었다니깐요 정확하지 않아요 아 그 찍고있는 알리스타 몸통의 위치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플래시 타기 전이랑 후랑 의계적이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픽셀로 검사를 해본 거 측정을 해본 게 약간 달라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이런 의심 영상이 있었다면 모든 모든 애들이 제가 카이팅할 때 다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뭐야 우연이야? 왜 하나밖에 없어요 영상이 그죠? 아 이게 만약에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고 하잖아 2년동안 네 상대방이 플래시일 때마다 적어도 몇십번은 몇백번은 따라갔을 텐데 네 근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음 자표값은 절대로 달라질 수가 없어요 픽셀은 근데 이게 호기심에 해서 그러니까 케아님을 제가 굉장히 이심하고 이런건 아닌데 팩트상으로 저는 보는건데 네 어 케아님도 사람이고 그래서 방송중에 오빠를 잠깐 켜봤을 수도 있고 그니까 뭐 그냥 그니까 다른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니까 그런사람들 생각에서는 이제 어 이제 헬퍼를 썼을 때 그 영상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충분히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헬퍼를 잘 모르는데 아 아 이해했어요 뭔소린지 그니까 헬퍼를 제가 계속 쓴게 아니라 그죠? 네 계속 쓴게 아니라 킨 다음에 아예 더 안키고 있다가 징크스 갔다가 상대 원딜을 딴 다음에 패시브 터져서 알리스타 따라할 때 다 꼈다 그죠? 예예예 아 그리고 코코모가 한타를 하는데 한타를 하고 있다가 가렌을 때리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헬퍼를 딱 켰는데 핑을 쳤다 그죠? 예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부 갔다가 갱할 때 안쓰고 아무 데도 안쓰고 한타할 때 안쓰다가 작골 먹을 때 썼다 그죠?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호기심해 예? 호기심해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보기 보시면 아실거에요 아셨죠?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들어오세요 전화 한번만요님 그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는게 아니라 딱 열 번만 썼다 그걸 다 걸렸다 이런 말이지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방송 목소리 혹시 크나요? 아니요 아니요 안 커요 안 커요 잠시만요 네 나가시면 안돼요 예 여보세요 네 잘 들리세요? 네 아 다른게 아니고 제가 유튜브를 봤거든요 많이 네 본방은 거의 좀 안봤는데 네 예전에 강의 영상부터 보고 제가 원디를 시작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 예전에는 그 스마트폰을 안 썼거 아 스마트 키를 안 썼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이 스마트 키를 네 쓰시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좀 티어가 떨어지는게 보인 것 같아가지고 네네 제가 친구들이랑 케아님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논란이 됐을 때 네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케아가 스마트 키를 쓰더라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마이크 조금만 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네 스마트 키를 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좀 높은 티어 쪽에 있는 친구들이 그 다른 것보다 그 이유가 헬퍼라는 걸 좀 크게 보여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음 그래서 스마트 키를 왜 갑자기 쓰게 됐는지 궁금해가지고 스마트 키를 쓰게 된 이유는 방송에서 제가 바꾸면서 바꾸면서 말을 했어요 예 예전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스마트 키를 쓴 이유는 방송을 할 때 저는 여러분들 진짜 죄송한데 방송할 때 저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전 방송할 때 게임을 안 해요 그래서 부캐하는 게 더 편하고 본캐 점수에 진짜 관심이 없습니다 방송할 때 게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방송하는 거예요 진짜로 음 저는 유명하지 않은 인기 게임은 안 합니다 대부분 인기 게임만 골라서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방송할 때 채팅창을 보고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스마트 키를 안 쓰게 되잖아요 네 그럼 게임에 자연적으로 몰입하게 되거든요 네네 뭐 예전부터 뭐 액션 게임 같은 거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네 스마트 키를 안 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게임 몰입이 돼요 왜? 근데 잡아야 되니까 조준점을 바로바로 날리지 않거든요 보통 네네 이게 안 써본 사람들은 모를 거야 그 예를 들면 스마트 키를 안 쓰는 사람은 예를 들면 악시나 아니면은 뭐 도파 이런 경우는 게임할 때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채팅창이나 이런 방송에 좀 멘트나 채팅창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 키를 쓰므로써 그냥 좀 집중을 줄인 거예요 채팅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조준점을 볼 수가 없어요 네 내가 드리블 생각하고 채팅창을 보면은 조준점을 정확히 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이지를 갖다가 라인전을 하잖아 제일 많이 하는 이지를 갖다가 라인전을 하고 그부 예전 그부 갖다가 라인전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휴각 재느라 하루 종일 케임만 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어느 기점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 키를 안 쓸 때는 마이크 없는 방송이었어요 아시죠? 네네네 네 제가 원래 마이크를 안 했거든요 방송이 초창기 때 마이크를 그냥 안 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끄고 했습니다 방송을 그냥 실력 방송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마이크를 키면서 스마트 키도 이제 켜게 된 거거든요 거의 네 그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왜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채팅창을 보고 멘트 신경 쓰고 방송하고 하려다 보니까 스마트 키를 계속 쓰면은 게임을 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채팅창을 더 못 봐 네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스마트 키를 쓴 거예요 음 스마트 키를 이거는 개인적인 이유예요 이게 헬퍼랑 뭔 상관이야 궁금해서 물어보신 거잖아 아 아니 그게 왜냐면 제가 여쭤본 이유가 아 그러면은 내가 스마트 키를 쓴 이유가 뭔데 예 말씀하세요 아 예 다른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게 그 보통 이제 그 헬퍼 쓰시는 분들이 스마트 키를 쓰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 제 친구들이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봤어요 음 네네 나도 그건 잘 모르겠네 헬퍼를 사용을 하려면 스마트 키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나요 반드시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영상 보니까 들었더라고요 난 잘 난 모르겠는데 헬퍼 쓰신 분이 분명 있을 거야 방송 본방에 스마트 키 꼭 켜야 되나요 헬퍼를 쓰려면 스마트 키가 반드시 있어야 되나요 스마트 키 꼭 써야 되나요 안 써도 된다 뭐 여러가지 의견이 안 써도 된다는 의견이 100%예요 안 써도 된다 아 그래요 네네 이거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제가 영상들을 봤을 땐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전에 얘기했던 분들 그 손캔으로 했을 때 뭐 카이팅 잘 못하더라 그거에 대해서도 한마디만 하고 저희가 나가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그 영상으로 다 찾아가고 먼저 보고 네 그 방송 보시는 분들 뭐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네 유튜브에 갸하 손캠이라 치면 제 위에 이제 코그모 손캠이 나오고요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징크스가 나와요 네 그 코그모는 32분 30초 그때부터 보면 뭐 카이팅 제가 봤을 때는 이블린 할 때보다 더 빨리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프로세스랑 다 키고 있는데 네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네 징크스도 네 제가 지금 키워놨는데 잠시만요 징크스도 비인가 놀란 손캠 징크스 갑니다 이거를 25분 40초부터 보시면 그냥 A클릭 안 하고 그냥 마우스만으로 해도 되게 빠르게 해요 2.34 정도 공속이 나오는데 그거 보시면 아까 전전에 얘기하셨던 분이 보통 유튜브네 근데 보시면 이제 이제 캬 송캠 하고 나서 뭐 전작 이런 식으로 해서 편집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1승 뭐 10몇 패했다 결국은 얘는 헬퍼 못써서 이렇게 졌다 근데 지구리 안 지구리 떠나서 그냥 실력적으로만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잠시만요 1승 10패 아니거든요 승률 50%에요 그때 많이 지긴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니까 첫날 처음에 많이 졌지 송캠 한 날 총 승률은 50%라고요 총 송캠이랑 총 합치면 그렇게 지지 않았다고 나중에 연승했어요 근데 첫날하고 둘째 날 많이 졌는데 후반에 많이 이겼어요 연승 많이 했어 아니 그건 아는데 전 계속 봐서 아는데 네 아니 연승부터 하고 연패했으면 유튜브나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많이 올려놨어요 잠시만요 연승부터 하고 연패부터 했으면 뒤에 거 연패했다고 하고 연패부터 하고 연승했는데 연승은 안 말하고 연패만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왜 연패한 거만 전주계 포함시키는 거야 전체를 봐야지 연승한 거만 안 봐주면서 연패한 거만 봐주는 거야 다 포함시켜줘야죠 말씀하세요 네 그거 보시면 아까 전전에 뭐 숨기만 되면 왜 이렇게 못하냐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뭐 논란이 없어지지 않겠나 그것만 얘기하고 싶고 이제 나갈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도 약간 나랑 같은 반해 뭐 진실 추구 깔 걸로 까자 까자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여기 네 맞는데 마이크 줄여주세요 아 예 그 말씀드릴게 틀리나요 네 그 바드 그 관문타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습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 네 근데 그게 그 논란이 있는데 네 그게 또 나온 장면이 습관이라고 그러니까 네 그게 있나요 모르겠어요 찾아보세요 그니까 상대방을 고소하시려면 증거물은 본인이 구하셔야 돼요 이해가세요 아 아 네 네 전 해명만 한 거예요 네 그게 습관이 아니면 터널 타면서 헬퍼를 켰다는 건데 헬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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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울려요 울려 그게 습관이 아니다 라면은 그 전부터는 타겟팅을 안 하다가 그 전부터는 타겟팅을 안 하다가 하드 터널을 타는 순간 헬퍽 헬퍽 그래 핫시림프가 누군데 아니 형 들려요? 네? 들려요? 네 들려요 핫시림프가 누구야? 뭐라고요? 그부 몽돌리기 왜 해명 안 하냐고 하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부 몽돌리기 해명 야야야야 들어와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부 몽돌리기 왜 해명 안 하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거 시림프가 누군데요? 시림프가 누군데? 시림프가 누군데? 보여드렸는데 아까 보여줬어요 시림프가 누군데 여기 있네 여기 있단 휴대폰 알려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케아를 헬퍼라고 생각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니 최근에 아니 최근이 아니고 좀 솔링에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적으로 만났는데 그때 그 르블랑 하는 사람 있잖아요 케아 방송 중에 몰라요 그 뭐 아무튼 케아에 뭐 르블랑 하는 사람이랑 듀어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존다 못했어요 그때 진짜로 그래가지고 아니 이즈리얼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헬퍼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 뒤지도 못하더라고요 그게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진짜 이게 헬퍼라면 솔직히 아무리 헬퍼를 썼으면 그 정도 피지컬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름 헬퍼라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실력이었다 네 맞아요 진짜 헬퍼라고는 아무리 헬퍼였어도 진짜 브론즈새끼가 헬퍼를 써도 그 정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음 알겠습니다 잘할 때 있고 못할 때 있고 그런 거니까 이분인가? 아냐아냐 설정 안 했네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제가 지금 초대 하시림프를 채팅창에서 초대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아 근데 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아 예 말씀하세요 아니 저는 사실 캬아가 헬퍼인지 아닌지 사실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네 해명하는 그 방식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그냥 자꾸 논점을 흐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논점을 흐리시는 것 같아요 누가요? 캬아님이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헬퍼를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짜리를 사서 쓰든지 아 그거는 외적으로 하는 말이고요 해명할 거는 하고 논해라고 말할 땐 제가 이거는 논외다 라고 말하고 얘기를 하고 다시 논점으로 돌아가요 아니 근데 그걸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몇 백판을 하고 몇 천만원 하는 걸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 헬퍼를 써서 한 판을 헬퍼를 쓴 거잖아요 예 맞죠 네 맞아요 그냥 본인이 한 그 몇 백판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네 그 많은 게임 진짜 한 게임당 별로 되지 않는 몇 초에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의심을 받고 있는 게 이제 그 자동적으로 에이밍을 해주는 그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왜 캬아가 그 많은 게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장면이 적으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 당장 네 헬퍼 의심 영상 혹은 헬퍼 고소 영상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게임을 한 의심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게임이 보통 한 판을 하면 의심 장면이 적게는 몇 개 이렇게 돼요 적게는 몇 개 적게는 몇 개 적게는 한 세 장면 만 개는 여섯 장면 이렇게 보여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 의심 장면을 보면 그 의심 장면의 대부분이 스킬을 피하는 것과 스킬을 맞추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캬아가 썼다라고 의심을 받는 휴머노이드는 스킬을 피하고 스킬을 맞추는 그런 헬퍼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좀 끌게요 네 그러니까 캬아가 의심을 헬퍼라고 받을 수 있는 장면이 많지 않은 게 당연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헬퍼라고 의심 받을 수 있는 장면 중에 대부분이 스킬을 피하고 스킬을 맞추는 건데 네 본인이 자꾸 뭐 내가 몇 백 판을 했는데 왜 그렇게 내가 헬퍼라고 의심 받을 수 있는 장면이 적게 밖에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게 네 저는 자꾸 그 논점을 벗어난다고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이야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캬아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뭐 아 그럴 거 같으면은 에이밍만 저절로 해줄 거 같은 헬퍼를 살 거면은 네 내가 뭐하러 그렇게 고가의 헬퍼를 사겠느냐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네 사실 제가 생각하는 헬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어 뭐 스킬을 피하고 스킬을 맞추고 사실 이건 아니고 네 안 들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헬퍼는 네네 아무리 스킬을 잘 맞추고 잘 피해도 들키면 의미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캬아가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이렇게 고가의 헬퍼를 말하지만 네 사실 뭐 별 기능도 없는 헬퍼를 내가 왜 쓰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사실 저는 그게 아니라 뭐 기능 많아도 소용없고 에이밍만 정확하게 해주지만 네 고가에 들키지 않는 헬퍼를 만약에 샀다라고 한다면 네 캬아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너무 논점을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얘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캬아가 이제 이거를 다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캬아가 이제 의심 장면이 몇 개 있잖아요 네 의심 장면에 대부분이 뭐 조작됐다 뭐 랄투됐다 프라임비럭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게 진짜로 막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나 뭐 예를 들어서 비전 예측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알리스타 점멸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는 진짜 본인이 자꾸 뭐 뭐 이제 특혜 재자연 드리기 점멸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손꼬임 뭐 아니면 내가 병신이야 아니면 내 습관이야 예측이야 운 무의식 중에 이렇게 됐어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 해명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해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말씀을 굉장히 잘하셔서 네 도움받고 싶은데 그럼 이제 비전 예측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해야지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해명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저는 캬아가 이게 해명 방송을 시작했을 때 저는 솔직히 이게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 일단 그 종원쌤이라는 분이 뭐 중립이라고 하셨지만 솔직히 저는 캬아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캬아 편에 있는 그 종원쌤을 데리고 그리고 펜체스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여론이 캬아 쪽으로 좀 쏠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반박할 게 있어요 아까 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반박할 게 있어요 제가 공정한 기간에서 방송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아 근데 알고는 있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공정한 방송에서 평생 방송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은 진짜 아무도 안 불러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거라도 해야지 이딴 거라도 해야지 어디서든 불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방송을 시작할 때 객관성이 떨어진다 라고 공정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내가 재현한 거를 공정성이 있는 자리에 불러주면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드러나 줘라 그냥 봐 봐주기만 해라 내가 이걸로 헬퍼가 아니라는 걸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하시면 안 돼요 사실 만약에 이게 그렇게 만약에 말씀을 하신다면 상대 측을 한번 같이 모셨어야 됐어요 캬아가 자꾸 뭐 이제 뭐 씨맥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되지만 캬아를 헬퍼 라고 오마가 라는 유명 BJ도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본인이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봤자 의미가 하나도 없다 왜냐면 나는 시청자들을 그러니까 시청자들을 설득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본인이 예전에 했던 말이랑 좀 달라요 본인이 예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사실 시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인베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걔네들이 헬퍼라고 한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 근데 유명한 사람들이 나를 헬퍼라고 몰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를 헬퍼라고 한 거야 라고 지금 예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그러니까 이 해명 방송을 시작할 때 왜 그 사람들을 안 불렀는지에 대한 거랑 논리가 좀 많이 안 맞아요 오케이 설명하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왜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냐면 예전 같은 경우 바로 헬퍼가 사건이 터졌을 때 유명인들이 입을 털기 전까지는 아무런 영향도 없었어요 저한테 하지만 논란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유명인들이 하나둘씩 입을 터니까 시청자들이나 인벤 커뮤니티 사람들이 영향력을 갖고 등을 그 사람들을 등에 지고 아예 그냥 찰떡같이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뀐 거예요 생각이 예전하고 예전으로 바뀌었고 왜 유명인들을 못 부르냐 유명인은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제 쪽에 있는 사람을 섭외하면은 아우라님같이 종훈쌤처럼 내가 뭐 내 쪽에 있는 사람을 했다 아니면 돈 주고 사람을 카드를 검사해도 내가 돈 먹였다 이런 얘기는 무조건 나와요 오케이? 네네 그리고 만약에 내 적편에 있는 사람을 부르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와가지고 헬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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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말 거예요 그 사람들을 초대한다 공정성이 생기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토의를 하자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시맥님이 어제 뭐 장사 그거는 지금 제가 있어요 제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누군지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토론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 상대측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건가요? 예예 아니요 제가 지금 상대측하고 토론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잉벤이나 시청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공신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막 아우라님도 아시는 분들 중에 한 명을 제가 초대해가지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토론을 할 거예요 아 그러면 헬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헬퍼가 아니다 상대쪽은 헬퍼가 맞다 측으로 토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애초에 방송을 시작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네 이게 애초에 여러분들이 이게 제 메모장에다 적으면서 열심히 해명을 했으니까 프레임 누락이라던가 프레임의 차이점 이런 거를 전부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이미 안 다음에 그 다음에 토론을 해야지 사람들이 정보가 안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셨어요? 네 책을 읽으려면 책의 정보를 아야 되나 누가 뭐가 있는지 그런 거 앞에 서문도 읽고 뭔가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정보가 있어야지 그 다음 토론을 볼 때 아는 거잖아요 네 정치 토론하는 것도 뭘 알아야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한데 사실 지금 그 해명하는 방송이 약간 여론을 내적으로 만드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없이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아까는 아까하고 말씀이 다르신 게 그런 거 없이 하든 맞게 하든 어차피 공정성이랑 객관성은 떨어진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 공정성이랑 객관성은 사실 상대방 측이 없으니까 네 사실 이게 채팅창을 제가 그 지금 지금은 본방에 와 있지만 어제하고 오늘 그 계속 중계방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캬하가 뭐만 하면은 거의 웬만하면 인정으로 몰아가니까 사실 이거는 객관성이 있다 라고는 말하지 못하거든요 아 근데 그걸 인정으로 하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인정으로 하고 넘어가면은 아 이거는 이제 너네 닥쳐라 다시 인정했으니까 다시 인정이지만 아니라 이거 아닌 거 아까 말씀 말씀드렸으니까 알 거예요 지금 여기 메모장 보시면 알겠지만 1번부터 18번까지 여기 모든 거를 인정을 다 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공정성 있는 기간 인벤이라던가 다 이제 공정성 있는 기간에 가면 이 1번부터 18번까지를 다시 할 거예요 이해가세요? 인정을 받은 거는 제가 인정을 받은 거는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인정이지 이 장면을 무조건 재현했다는 인정이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투표도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네 라이엇이 뭐 공신력이 뭐 없는 기간이나 있는 기간에 이걸 말하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 뭐 논란이 좀 많았으니까 네 근데 사실 이런 이런 걸 만약에 라이엇이 헬퍼를 못 잡는다라고 확신을 했을 경우에는 네 어차피 이건 여론 싸움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여론 싸움인데 사실 그 뭐 김성애 개발자님도 그렇고 캬아님도 그렇고 이게 한 번씩 자꾸 서로가 여론 싸움을 하는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결국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해결 방안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끼워들고 싶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김성애 개발자님이든 시맥님이든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그거는 이미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아마 제가 이사한 다음에 진행 될 것 같아요 그건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저는 사실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거는 이미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히 정치를 모르잖아요 정치인이 누군지조차 모르면은 정치 토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시죠? 정치 성향이 없으면 정치 토론을 봐도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저는 정보를 다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알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초대를 해서 토론을 하고 싶어요 아니 근데 지금 정보가 솔직히 너무 좀 약간 편향된 게 있어가지고 네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거 같아서 음 네 어쨌든 저는 제가 할 말은 여기까지고 네 다음에 할 수 있는 그 해명 방송은 좀 더 네 양측의 의견을 서로 들을 수 있고 토의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보가 어떤 게 편향됐는지만 말해주시고 나가주실래요? 어떤 거요? 뭐가 정보가 뭐가 잘못됐는지만 말해주세요 제가 말한 것 중에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네 틀린 거 정보를 알려주시면은 제가 고쳐볼게요 왜냐면은 아우라님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우라님이 틀리다고 생각해서 제가 인정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 나중에 상대편 측을 불럴 수 있대 제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이게 저도 솔직히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캬님이 어제 방송했던 걸 인베넷에서 또 반박을 했어요 제가 반박을 했는데 네 사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떻게 편향... 서로가 서로가 너무 편향되어 있어가지고 네 뭐라고 딱히 말하기가 애매해 인베넷에서 보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캬 어제 방송을 보고선 네 이제 인베넷을 다시 봤는데 네 또 이제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아 잠깐만요 그 있잖아요 네 그거는 나올 수 밖에 없는 건데 있잖아요 완전 압살할 수 있는 논리가 있으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압살할 수 있을 수 없는 논리가 뭐냐면은 일단 원본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전부 다 녹화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압살하는 논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 꼬투리즈는 잡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인베넷이나 김성희의 개발자님이 아니라 아우라님이 네 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편향되는지 오늘 보여주셨던 재현 장면들이 저는 솔직히 막 정말 깔끔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좀 시각을 좀 바꿔서 봐달라 이런 말씀들이 사실 조금 그렇게 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네 공정하지 않아요? 제 방송은 지금 그렇죠 네 편향된 게 그거예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한테 조금 그건 인정할게요 제가 그러면은 근데 그거는 토론할 때는 제가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네 네 지금은 이제 방송으로 개인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런 멘트 날리는 거는 제가 뭐 잘못된 부분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토론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런 대답은 하지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시각을 다르게 봐달라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다음분 들어오세요 공개할게요 아우 먼저 해주세요 아 나 목 아파서 아 아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저는 그 올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 잠깐만요 잠깐만 죄송해요 하시림프라는 분 좀 초대할게요 죄송해요 하시림프라는 분 초대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게요 목이 아파가지고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하시림프님 들어오세요 하시림프님 들어오세요 하시림프님 들어오세요 어그로였는데 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형 헬퍼 아닌 거 알아요 아 뭐야 지금 이렇게 왔네 어? 어그로였는데 죄송하다고 형 헬퍼 아닌 거 알아요 어그로 꼴어서 죄송해요 라고 하네 하시림프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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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시네 어그로였다고 하시림프 피자라고? 하시림프 피자라고? 이분이 아니라 아 오케이 오케이 사람들이 지목한 사람이 피자님 피자님이구나 자 비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오세요 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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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이크 잘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많이 줄이시면 좋아요 많이 줄이셔게 얘도 짱이라고요? 하.. 저기... 어차피 이분 그.. 건빵이었던거 같은데 너무 adip 아니 저 제가 찐입 별풍 100개 썼잖아요 방금. 아 네. 네 제가 찜 맞아요. 네 말씀하세요. 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제가 그.. 그.. 잠시만요. 제가 자료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 예. 네 근데 우선은 그 옆에 계신 분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저 자리에는 뭐 멘사 회원이 필요한게 아니라 그냥 롤을 하는 사람이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 32살의 다이아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이아가 아니라 지금 저분은 일단은 캬아님 편에 서 있는 거잖아요. 캬아님은 지금 문방에서 지금 근데 이거는 이거는 말씀하세요. 들을게요 일단. 저는 일단은 헬퍼에 대해서 논란을 얘기하고 있는게 아니라 우선은 저분은 캬아님 편에 서있다 라는걸 말씀드리고 싶은거에요. 전에 말씀드린 그 분이 말한 것처럼 네. 중계방 한번 보셨어요? 본방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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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뭐해. 중계방에서 난리 났어요. 본방만 사람 많은거 아니에요. 중계방에서 한거 보셨어요? 중계방에서 못 보셨어요? 혹시 지금 예전에 건조 온라인 서든어택 해보셨어요? 지금 라이엇에서도 캬아님이 핵이 아니라는걸 해명 못하고 있잖아요. 그쵸? 끝까지 말씀해주세요. 예. 그 예전에 건조 온라인이나 서든어택 해보셨어요? 그게 어떻게 났을 줄 아세요? EXE라는 프로그램 내에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불법 프로그램이 검출돼서 그 핵이 잡힌거에요. 근데 이 헬퍼는 지금 라이엇에서 불법 프로그램이 검출됐다고 해서 샷다운이 안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라이엇에서는 이게 헬퍼는 쓴지 안쓴지 이 지메크만 써도 단순히 이렇게 마우스 빨리 움직이는걸 할거에요. 지메크로 써보셨죠? 예. 오토마우스 써보셨죠? 예. 한 번에 바다라라라라 클릭하는거. 예. 그리고 프레임이 쪼개진거라고 하셨는데 이거 한번 해명해주세요. 예. 이거 맨사회원님이 설명을 이렇게 하셨는데 뭐 그 시맥님이 어제 방송 봤어요. 예. 시맥님이 뭐 뭐 나 애니메이션 전공했다고 프레임을 뭐 프레임을 쪼개면 뭐 초로 뭐 나타낸다. 근데 뭐 맨사회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프레임을 이렇게 설명한다. 초로 초를 쪼갠게 프레임이다. 라고 설명하셨죠? 초를 쪼갠게 프레임이라고 설명하셨잖아요. 네. 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거는 시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이해를 시키면 더 간단한거였어요. 그냥 아이폰 기능 보시면 아이폰 써보셨죠? 예. 거기에 일반 동영상 촬영이랑 타임랩스가 있어요. 예. 타임랩스가 아무래도 캬아님이 말한 프레임을 쪼갠 그 촬영 화면이겠죠? 네. 말씀 맞으시죠 이거? 예예예. 근데 거기에 캬아님이 그 타임랩스로 표현할 때 몇 부분 화면이 잘렸기 때문에 내가 헬퍼라고 조작 의심을 받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뭐 전부 그런건 아닌데 일부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방송을 애초에 이렇게 하면 안되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단 화 좀 풀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죄송해요. 목소리가 너무 공격적이라서 예. 예. 아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한 3개월간 자료 수집을 많이 했을거에요. 예. 그 캬아님이 준비하신 모든 동영상 자료 이 자리에는 시맥 시맥도 필요한게 아니에요. 네. 저 옆에 맨사위원님은 왜 지금 캬아 편만 드는데 본방에서는 인정 인정 인정질만 해야 되는데 좀 주의를 둘러봐요. 중계량들을 그 사람들 이미 말하는게 팩트가 아니라니까? 왜 핵 의심을 받는데 아 의심을 받을만하니까 받는거지 나 핵 아니야. 아 여자친구한테 잘못하고 아 나 이제부터 잘할게 이러면 뭔 소용이 있냐고 인정할건 깔끔히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사죄를 구하는게 맞죠. 아까 그리고 정치적인 얘기하셨는데 책에 네. 처음 서론을 보고 그 다음에 본론을 봐야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게 뭔 헛소리에요. 영화 볼 때 처음에 에필로그 소개하는거 보고 봐요? 그냥 보고 이해하는게 많잖아. 실수했어요. 저 정치로 얘기하려고 하다가 책으로 실수했어요. 아니 내가 이것 때문에 3개월을 조사했다니까? 아 뭐만하면 고소고소 이러는데 씨맹님도 나와서 제대로 얘기할 사람 있냐고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뭐 말만하면 저 맨사 회원은 프레임 유실 프레임 유실이다. 이 말만 안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 프레임 유실 프레임 유실 뭐 어떻게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프레임 유실 안 됐어? 아 내가 말 잘못했나? 아 다른 비디오들은 그럼 프레임 유실 안 되고 딱 녹화만 제대로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일단은 아 인정 인정 나오잖아요 일단은 아 인정 인정 나오잖아요 일단은 제가 제가 이제 사과를 드릴게요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 이제 공감 받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죠 프레임 뭐 이런 얘기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조금 더 이제 그 하고 싶은 말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더 이제 접근성 있게 다가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멘사회원은 지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초등학생 뭐 야스오 다이아 하는 놈 있잖아 차라리 그 놈을 데려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이 자리에는 저기요 저 말해도 되나요 그럼? 예 말씀해 보세요 일단 제가 멘사회원이라서 불러온 게 아니라 이분을 처음 컨택한 건 뭐냐면 제가 헬퍼 논란이 됐을 때 다들 저를 헬퍼라고 할 때 헬퍼가 아니라는 반박 영상을 제시하고 있던 분이 한 분 밖에 없었어요 그게 종원쌤님이었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 한번 제가 말 끊어져서 죄송한데 이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종원쌤님은 왜 카아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방송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가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별풍선을 쐈어요 저기 진짜 죄송한데 3개월 동안 자료 수집을 하셨으면 그걸 모르실 수가 없어요 제가 그 3개월 전이면 지금 7월이니까 4월인데 4월부터 이런 거를 좀 관심있게 해서 자료 수집하고 계셨으면 제가 캬클럽 BJ에 소속된 게 6월 말인데 6월 말이에요 6월 말 아니 그거를 6월 말이든 말든 간에 가입되어 있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는 가입을 안 했다고요 근데 가입을 안 했는데 이제 헬퍼 논란이 터지고 누군가 제 실드를 쳐줘요 근데 사람이 힘들 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가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100개를 샀어요 팬가입을 101개 샀어요 101개로 팬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연락처를 받았어요 연락처를 받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해명을 해주셔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도와줄 건 없고 내가 클럽 BJ라도 넣어주겠다 하고 넣고 이분을 부른 거예요 방송을 하러 근데 맨사 회원이었던 거죠 운이 좋게 제가 맨사 회원을 파티 모집 뛰어가지고 맨사 회원 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맨사 회원이었던 거죠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캬아님은 말할 때 운점을 벗어나는 게 되게 많아요 저기 옆에 계신 맨사 회원도 많고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캬아님의 헬퍼 의심에 대해서 말했지 지금 할 때 현존하는 저분이 가입된 거잖아요 클럽이 소속된 거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그냥 클릭하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3개월 조사하는데 내가 저 사람 똥구멍 뒤지면서 뒷조사까지 해야 돼? 나는 지금 님이 헬퍼를 썼냐 안 썼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가 그 얘기를 굳이 왜 꺼냈냐면 잠깐만요 제가 얘기할게요 일단 논점을 벗어난 얘기는 제가 안 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내가 클럽 조사를 했다고 했어? 나는 님이 헬퍼 의심 영상 한 거를 나는 조사했다고 했지? 제가 논점 벗어난 거를 안 할 테니까 서로 같이 안 하는 걸로 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클럽에 가입되든 맨사하는 전혀 방송하고 상관없는 건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방송 채팅창에 인정하고 노인정 뜬 것도 방송 재현하고는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고 많은 장면을 보여주기 위한 인정 노인정이지 제가 헬퍼 해명을 위한 인정 노인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캬 아니면 인벤 방송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공정성이 없는 제 방송에서는 제가 빠른 장면 전환을 위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시겠죠? 제가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캬 아니면 결국에는 지금 헬퍼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 중심에 서 있잖아요 네 그쵸? 여러 어? 진짜 말하면 진짜 그냥 말하면 유명한 챌린지 유자들도 아 이거 빼박 헬퍼다라는 유튜브 영상에 깔렸고요 네 그쵸?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할 때 진짜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찹박이들이 되게 이해가 안 가요 님 한마디 한마디 하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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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은 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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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님은 말할 때 논점을 벗어나요 항상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도 그 맨 사연 있죠 아니 뭐만 하면 유실이야 뭐만 하면 내가 어디가 진짜 시험에 유실 아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근데 있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있잖아요 제 방송이니까 당연히 제 방송이니까 제 팬들이 많은 건 맞아요 네 그쵸 그러면 당연히 인정 인정 하는 거는 팬들로서 맞다고 생각해요 왜? 헬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 입장에선 제가 헬퍼가 아니고 캡박이들 입장에서는 제가 헬퍼가 아닌 거를 굳게 믿고 있고 그에 대한 논의도 알고 있기 때문에 헬퍼라고 생각하는 소위 헬무새 아니면 커뮤니티 사람들이 헬퍼라고 하고 그쪽에서는 저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없고 대부분 저를 까요 그쪽에서는 저에 대해 노인정이에요 제 방송엔 저에 대해 인정이지만 이거는 자리의 차이고 숫자가 많고 적고의 차이지 이게 뭐 잘못된 건 없는 거 같아요 님이 저를 헬퍼인 걸 증명하시려면 상대를 이해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쟤네들이 왜 인정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저는 헬퍼라고 그 주장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힘들죠 의견이 다르니까 원래 무조건 사람은 대립적인 구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한쪽으로 모이는 그럼 전쟁이 안 일어나죠 항상 평화롭죠 근데 저는 대립적인 구도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잘 안 될 뿐이에요 논점이 벗어난 건 진짜 죄송한데 논점이 벗어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안 할 거예요 전 분한테도 들었고 이번에도 들었으니까 그거는 더 이상 말씀 안 줘도 될 거 같아요 네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님이 우선에 헬퍼가 아니든 헬퍼가 맞든 일단은 내 인생이든가 시정의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진짜 방송 잘하는 거 같아요 네 정말 잘하는 거 같아요 이게 헬퍼가 맞든 아니든 간에 막 불타는 텐미디 이런 거 쓰는 거 보면 네 정말 이게 논란의 요점이 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단순한 시청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건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방송 칭찬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괜찮은 거 같아요 근데 3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네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헬퍼 빼박이라는 거지 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아요 사람이 잘못했으면 아까 님이 첫 번째로 말한 것처럼 네 사람이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에 사죄를 구하고 그 뒤에 반성을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냥 반성을 하세요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아니 왜 헬퍼를 썼는데 안 썼냐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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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거예요 이게 캡박이들은 헬퍼를 안 썼는데 왜 썼다고 하냐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깐요 캡박이들 그러니까 헬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헬퍼 아닌데 왜 맞다고 해야 돼? 왜? 증거 줘봐 이러잖아요 근데 증거라기보다 심증이나 직감이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프로그램을 찾은 것도 아니고 라이엇이 뭐 조사 결과도 아니라고 말했고 말을 했는데 그게 신빙성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조사를 한 게 정말로 3개월 동안 조사했는데 이제 몇 분 몇 초까지로 오셨죠? 24분 22초 갑자기 박은 와드의 반응 26분 20초 메모장 키고 있는데 와드 때림 30분 3초 이블린 마우스 57 아 저 잡고 한 명 포커팅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오고 드라이블를 펴고 버서가 오기고 삼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아니 이거 재현하면 추가될 거야 나 만약에 내가 헬퍼 듣고 아 니명 8알이 이점퍼를 해보는 게 어때요? 진짜 헬퍼 프로그램을 님이 직접 가져온 다음에 그 헬퍼를 끼고 방송을 한번 해보세요 저 이거 하나 그러면 해드릴게요 제가 키진 못하지만은 그쪽이 헬퍼 프로그램을 받으셔가지고 의심이 가는 영... 의심이 가는 헬퍼 프로그램을 받으셔가지고 방송을 키고 녹화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제 방송에서 틀어드릴게요 인정? 근데 인정? 이거 인정? 내가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프레임 유실이 나오는지 내가 한번 봤어요 아 근데 녹화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더라고 근데 그 지맥크로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지맥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네 마우스의 그 자표를 이용해가지고 언제 마우스가 중간에 있든지 그냥 순간이동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오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지맥크로라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할 수 있어 간단한 걸로 근데 그 지맥크로 그 프레임이 유실이 됐다고 해서 그 짤려나간 부분을 그 녹화 영상으로 틀었을 때 다른 거랑은 달라지지 않게 왜 유실이 되었냐 그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왜 자꾸 그냥 내가 말하고 싶으면 이거야 무조건 그냥 카아님은 막 여러가지 반박이 나오잖아요 네 여러가지 막 논란이 나오고 네 시청자 입장에서는 네 근데 왜 카아님 입장에서는 왜 내 입장에서는 프레임 유실밖에 없다 네 이 말밖에 못하냐 이거지 핵 의심을 받을만하니까 네 충분히 지금 논란에 중점이 되어있는거고 처음에 논란된게 뭔 영상인지 아세요? 코구모 카이팅이랑 코구모 왔다 핑하 때리는 것 그 두개가 컸거든요 알리플래시 세개까지 합시다 세개가 컸거든요 세개로 보자면은 코구모 핑하는 프레임 유실이랑 상관없고 코구모 카이팅도 프레임 유실이랑 상관없이 제가 카이팅 재현했어요 알리플래시만 프레임 유실이거든요 모든 영상이 다 유실이 아니에요 3분의 1만이에요 3분의 1은 재현으로 할 수 있고 3분의 1 메모장을 보여드리면 어택당 이동조준 핑하 때리기 이거는 프레임 유실이랑 상관없이 그냥 실험이고 2번 코구모 백몸윈도 실험이에요 코구모 이케시아식 마무리 해결도 실험이에요 그리고 작골도 프레임 유실이 아니에요 이것도 재현이구요 프레임 유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전부 다 프레임 유실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오늘 18개 중에 프레임 유실이라고 될게 두세개 밖에 없구요 나머지가 제가 중요한거거든요 네 G맥크로로 그러면은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G맥크로는 아 잠깐만 시청자분들이 지금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시청자분들이 그만하라고 하세요 대화를 근데 저는 더 하고 싶거든요 한마디만 할게요 아니요 제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거에요 한마디 먼저 듣고 할게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제가 먼저요 네네 제가 롤스톱 브론조였는데 헬퍼를 쓰고 가지고 다이아로 올렸어요 네? 내가 그래서 빼박이라고 지금 말하는거야 브론조였는데 다이아까지 헬퍼 쓰고 가셨다고요? 네 그러면은 헬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거 저한테 보내주세요 내가 헬퍼 프로그램 내가 헬퍼 쓰는거를 왜 내가 왜 녹화를 해 그럼 저는 왜 합니까 정지당하는데 지금 정지당할까봐 안하는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님이 논란의 중심에 돼있으니까 아 근데 제가 지금 정지당하면 논란이고 나발위가 없잖아요 님은 항상 아 그럼 님 그 뭐 유명플레이어 부른다고 했죠 내 번호 드릴테니까 인천 송도라고 했죠 네 저 그때 불러요 3개월 조사한거 들고 갈테니까 그럼 되죠 별로 그러고 싶진 않은데 제가 왜 따로 일반 팬분들한테 제 연락처를 알려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을 설득한다고 해서 여론이 바뀌는건 아니에요 당신 한명 의견만 바뀌는거지 아니 내 의견이 내가 조사한 자료를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네 그 캡박이 어쩔수 없이 현동당할거에요 네 네 그거를 그러면은 메일로 보내거나 방송국에 올리세요 메일로 보내면 공개해드릴게요 방송국에 올리시면은 제가 방송국에서 보거나 아니 캡박이들이 볼 수 있게 여러분들 보세요 올리시면 아셨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라이엇에서도 네 아니 왜 지금 롤 오버워치 떠가지고 다 망해가는 과정에서 그 시기도 그랬었어요 오버워치 한창 나온다고 했을때 네 왜 중심에 있던 캬아를 과연 라이엇을 라이엇 코리아에서 헬퍼라고 증명을 시킬까? 이 사람을 망하게 하겸? 네 그럴 일 없지 아 당연한거야 당연한거라고 여기서 님이 뭔 말을 해봤자 저 논점을 안 흘리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해요 아 근데 왜 유명한 프로게이머 프로 내 엑스 이분 또 와 이분 뭐야 외계인이야? 이 말은 왜 했냐고 그 말 왜 했냐면은 그분이 실력이 좋은건 인정합니다 근데 감히 말하자면 제가 피지컬은 더 좋아요 아니 피지컬로만 게임합니까? 네 그니깐요 피지컬로만 게임합니까? 아니 이마 네 아니까 피지컬로만 게임합니까? 아니잖아요 아 진짜 님은 말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님이 프레이보다 피지컬이 좋다는거 방송해보셨죠 지금까지 시청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아 내 자신이 나 잘났어 이러면 뭔 상관이야 다음 날도 잘나게 보여야지 프레이보다 잘났어 시청자들도 안해요 시청자들이 인정을 해야 그때서 인정하는거야 그럼 프레이님하고 포그모 카이팅 대결이라도 해야되나요? 아니 카이팅 대결을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시청자들이 지금까지 님 카파기들이 님 방송 봤잖아 카파기들한테 물어봐요 프레이보다 님이 피지컬이 좋다는걸 카파기들한테 직접 이 자리에서 물어보라고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프레이님은 어택당을 할 때 땅을 누르세요 카이팅할 때 아세요? 조사하셨다면서요 아 내가 프레이를 조사하고 했다고 했어요? 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프레이님은 상대를 클릭하는게 아니라 땅을 더 많이 누르거든요 근데 저는 상대를 정확히 다 눌러내요 땅을 잘 안 눌러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님이 하는 말은 솔직히 신뢰가 안가요 그냥 제 말 믿고 싶지 않죠 솔직히 나한테 당연히 신뢰가 안가지 헬퍼 쓴 사람이 자기 헬퍼 아니다 라고 다른 사람을 예로 들어서 말하는데 나는 프레이보다 피지컬 좋아 네 이런식으로 난 내가 너무 잘났어 그냥 믿고 있어요 그쪽은 제가 헬퍼라는 거를 너무 과하게 믿고 있고요 지금 제가 그거에 대해 아니라고 말하면 화가 나요 지금 아 그냥 시청자들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님이 직접 님 말로 발언하셨잖아요 시청자들한테 물어봤는데 나가라는데요 나는 아 지금 직접 물어보세요 투표를 해보는 거 투표를 하면 되지 제가 지금 투표를 할게요 근데 이거는 프레이님의 그 실력이나 명성이 높아가지고 투표에 공정성이 떨어져요 아세요? 투표에 공정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제가 투표를 할게요 피지컬에 대한 투표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프레이님은 적을 누르는 게 아니라 땅을 누르면서 카이팅 근데 태아나는 적을 정확히 헬퍼가 아니십니다 이게 헬퍼가 아니시 정확히 누르면서 4초에 29클릭하이팅 오늘 증명된 거죠 아니 그렇게 투표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투표합니까 프레이님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시청자들 봤을 때 내가 프레이보다 피지컬이 딸리면 님은 빼박 헬퍼에요 인정하시죠? 근데 이거는 프레이님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왜 내가 잘났다고 말을 하려고 아니 피지컬로 이기는 게 아니라 투표를 이길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피지컬은 더 좋은 거를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땅을 안 눌러요 왜? 상대방을 누를 자신이 있어서 빠른 속도로 상대방을 다 캐치해냅니다 아니 제발 프레이님은 상대를 누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땅을 누르세요 아니 님 방에서 본방에서 저기 투표했는데 프레이님 1200표 나오고 제가 2300표 나왔거든요 야 이거 진짜 답이 없다 나갈게요 진짜 다 없다 중계방도 투표 가능합니다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아 진짜 이거 투표는 중계방 아니 눈점을 벗어나지 말자면서 자기가 다 벗어나고 있어요 말하는 거 열 개 중에 아홉 개가 눈점이 벗어났어 어? 투표는 중계방 분들도 가능한 건데 말하는 거 열 개 중에 아홉 개가 눈점이 벗어났다고요 오늘 로이조 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송빠라기랑 상관없어요 실력은 님들 파인 아시죠? 오버워치 파인 오버워치 파인이 롤티어가 어딘지 아세요? 실버에요 그렇게 손이 빠르고 정확한 친구가 실버라고 어? 오버워치에 지금 신으로 볼리고 있고 에임이 미친다는 파인이 그렇게 피지컬이 좋고 손이 빠르고 정확한데 실버라고 롤이 어? 그게 뭔 상관이냐고? 이게 뭔 상관이냐고 할 말이 없어 롤은 피지컬로 피지컬로 전부 다 해결되는 게임이 아니라고 던지지 않고 참고 파밍하고 운영하고 오브젝트 챙기고 한타할 때 자리 잡는 거 위치 선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해당이 돼요 네? 한마디만 더 해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아 제가 아 너무 답답해서 나간 거 죄송한데 네 투표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피지컬 자체로만 따져주세요 시청자 의견 들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BJ분이? 근데 시청자 의견 그냥 개무시하고 저 진짜 죄송한데 제가 웬만하면 있잖아요 얘기할 때 그냥 강태를 안 하려고 해요 왠지 알아요? 제가 회피했다고 생각할까봐 강태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진짜 죄송한데 진짜 채팅창에서 다 나가라고 하거든요 죄송해요 아 나갈게요 근데 한번만 죄송해요 진짜로 저 오늘 방송은 뭐 몇 가지 하는 걸로 합시다 네 몇 가지 하는 걸로 합시다 저 제 마지막 한 번 아 예 뭐 교훈 선생님이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네요 3개월 동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건에 대해서 관심 많으셨고 조사도 많이 해보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뭐 저보다 조사를 더 많이 해보진 않으셨겠지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가장 많이 한 대한민국 예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예 제가 가장 많이 좋아한 넘버원일 거예요 예 제가 넘버원입니다 이거 한 가지 확실하게 확실하게 짚고 가고요 그리고 아까 그분이 이제 말씀하셨을 때 3개월 동안 헬퍼가 아니라는 그런 느낌? 헬퍼가 아니라는 생각 으로 접근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단은 그 뭐 종원쌤은 프레임 유실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한다 뭐 아니면 뭐 캬하는 뭐 이거를 요런 식으로 얘기한다 요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게 저희가 어제 오늘 진행한 방송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면 얘기할 수 없는 발언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 얘기 듣고 하는 얘기가 너무 많았다는 얘기죠 남들이 하는 말 그 말을 듣고 하는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캬하 3개월 동안 그분이 하신 건 캬하하가 헬퍼라는 증거만 수집한 거예요 캬하가 헬퍼라는 증거 사람들이 뭐 그렇게 올리는 것들 그것만 보고 그것만 찾아다니고 그것만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원본에서도 그러한 이유들을 대입을 하고 그렇게만 보고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고 그걸 3개월 동안이나 반복하셨으면 정말 저렇게 생각이 굳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면 꼰대가 되죠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선택지는 두 개예요 저도 아직까지도 선택지가 두 개예요 헬퍼의 선택지를 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헬퍼가 아닐 선택지가 제가 선택한 건데 이거는 선택이에요 믿음이 아니고 지금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벤 뭐 진짜 웬만한 웬만한 사람들 일반인들은 공정 객관 아무 말도 못합니다 방금 들어온 사람은 공정합니까? 객관적이에요? 아니에요 헬무세에요 저는 객관적이고 제가 공정합니까? 이 방송 자체가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럼 어느 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죠? 자기 자신을 공정하다고 말했던 라이엇 코리아는 라이엇은 어떻게 됐죠? 공정하지 않다고 판명이 나고 끝나버렸어요 그럼 이제 누가 공정해질 수 있죠? 지금 헬퍼라고 도배하고 있는 사람이 공정합니까? 객관성이 있어요? 도대체 누가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죠? 아무도 없어요 끝도 없는 전쟁인거 알고 있습니다 끝도 없는 전쟁인거 어떻게 공정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근데 할 수 있는건 다 할거에요 재연? 집에서 재연하는거 다 합니다 다해요 공정할 수 있는 기관 인벤이나 이런곳에서 부른다? 다 할거에요 재연도 하드 공개까지 하겠습니다 다 할거에요 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걸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공정하지 않고 아무도 객관성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거 그게 가장 슬픈거에요 왜냐면은 가장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기관인 라이엇이 지금 수툴렸으니까 타지녀사건하고 감히 비교해보니 잘 처리해 보니